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저희 의사소통능력 두번째 출제예상문제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쭉 풀어보려고 합니다. 연달아서 문제 나오는 거니까요. 저희는 11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 기사를 읽고 전선업계를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판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속담들이 나와있네요. 또 읽고 외양간 고친다더니 등잠 밑이 어둡다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더니 라는 4가지 속담이 나와있는데 어떤 상황에 어울리는지 글 한번 읽어보죠. 국내 전선산업은 구리값 변동에 밀접하게 맞물려 성장과 침체를 거듭해왔는데요. 쭉 넘어가서 특히 2017년은 전선업계의 그 어느 때부터 구리 관련 이슈가 많았던 해로 기억될 전망이다. 계속해서 하얀 곡선을 그리던 국제 구리 시세가 5년 만에 오름세로 반전 전선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L공사가 지중 배전 케이블에 구리 알루미늄 도체 성능 비교에 나서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선업계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요. 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네요. 두 번째 봤더니요. 전선업계는 지난해 말 수년간 약세를 보이던 구리값이 강세로 돌아서자 기대감 섞인 시선을 보냈다. 수년 전에 경험을 바탕으로 전선업계가 직면에 있던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과 경기 침체로 인한 위기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왔던 것이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가 구리가 전선업계의 역사적 호황을 이끌었던 사례가 있는데요. 2008년에 톤당 2700달러 때였던 구리값은 2011년에 1만 달러를 돌파하여 끝없이 치솟았고 전선업체들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자 수년간 하락세였다가요. 어때요 다시 성장세로 올라가게 됐네요. 그 전까지만 해도 경제위기와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선업계는요 굉장히 어려웠대요. 어려웠던 전선업계가 구리값 상승 기류를 타고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라고 했는데 이상하네요. 그러나 막상 지난해 11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던 구리 시세가 시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2017년에 들어서자 이 같은 업계의 기대감은 산산조각 났다. 오히려 빠르게 치솟는 구리값을 시장 가격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듯 부작용이 이어졌다. 자 이렇게 해서 상승의 반전을 꿈꾸었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실제는 어떻게 됐다. 시장 가격을 따라잡지 못해서요. 매출은 올랐지만 영업이익이 전년과 비슷한 상황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다. 불공정 계약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업계가 따르면 계약 체결 후 제품을 납품하고 수금하는 과정에서 전선업체와 구매자 간 불공정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선업계는 구리값이 상승할 경우 기존 계약을 동결한 상태에서 결제를 진행하고요. 반대로 구리값이 떨어지면 그만큼의 차액을 계약금에서 차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에 불공정 거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기업 오르면 그대로 계약값대로 가고 떨어지면 차액을 보상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불공정 계약의 시초인 거죠. 자 이렇게 자신만의 이익을 이 목표가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거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더니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4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쪽 생각 못한다 라는 건 지난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잘난 체하는 거. 두 번째 소일코에 한 깡고 친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쓸 수 없다. 손 써도 소용이 없다. 등잔 밑이 가장 어둡다. 가까이 있는 것을 도리어 알아보지 못한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4번 정리하고 저희는 11번에 4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12번부터 13번 문제 두 문제 한꺼번에 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렇게 긴 장문의 글이 나오면 문제가 이렇게 두 개씩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글을 단문이 아니라 장문일 때는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읽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문단이 3개 4개 나올 때는 각 문단별로 내용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왔을 때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바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보는 글은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문단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저희는 스킵 스킵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전국적인 한파로 전력 수요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국내 원전 24기 중 10기가 계획 예방 정비 등으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원전과 석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과 가스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이 사실상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네요. 하지만 지난해부터 한전의 전력 구입비가 상승하면서 LNG를 연료로 하는 분산형 전원을 우대하려던 전력 시장 제도 개선이 지연되거나 왜곡됐고요. 수요 감축 요청 DR이 남발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쭉 내려가서 S&P란 S&P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네요. 한전에서 여러 발전사로부터 매입하는 전기의 단가입니다.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러한 경영난과 더불어 직도입이나 전력수급 계약 등에 수익 보전 방안이 없는 일반 복합 발전사와 열병합 발전사들은 수년째 누적적자가 발생해 발전소 존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여러 가지 계도 개선을 약속했는데요. 연료비도 보존이 안 되는 정산구조 탓에 발전기가 가동할수록 손실이 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NG 발전기 정산비용 현실화 등을 조속히 시행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쭉 넘어갔습니다. 집단에너지의 경우도 열 제약 발전 시 연료비와 S&P 중 더 높은 가격으로 보상해 변동비를 보존해 주는 방안과 CP 정산 방식을 지금보다 친환경 분산형 발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90%를 웃돌던 원전 이용률이 지난해 71.3%까지 떨어지더니 올해 들어서 58%까지 하락하고 유연탄 가격은 지난 1, 2년 사이에 2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한전의 전력 구입비도 엄청나게 늘어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전도 적자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력 당국도 당초 약속했던 전력 재래시장 개선에 소극적이게 되고요. 엄발의 오줌느기식으로 S&P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게 이르렀습니다. 송전, 연료가 부족, 예비열, 열 제약 등 모든 제약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열 제약만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적이다. 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력 전문가는요. 현행 변동비 기반 전력 시장이 근본적으로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위험관리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형태여서 제도 개선에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정보가 종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적극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전력 거래 변동이 점점 커질 우려가 커서 단기적으로 한정과 발전사 모두 전력 거래 가격의 변동 위기를 회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반영한 계약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12번 볼까요? 다음 중 기사의 전개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상반된 이론을 제시한 후 절충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나요? 상반된 이론은 나와 있지 않죠. 현상의 문제점 언급한 후 마지막 해결 방안 제시하고 있고요. 용어 정리 S&P는 이라고 하면서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마지막 부분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해결 방안 제시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13번으로 갈게요. 그 다음입니다. 다음 중 기사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수익 보전 방안이 있는 일반 복합 발전사는 존폐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존폐 위기를 맞아 있습니다. 벗어났다가 아니라 직면했다. 그래서 존폐 위기가 아니고요. 이는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단 에너지의 경우 열 제약 발전 시 연료비와 S&P 중 더 낮은 가격으로 보상해 변동비를 보전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는데 더 낮은이 아니라 높은 가격 그래서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전국적인 한파로 국내 원전 24기 중 15기가가 15대가 가동되지 않은 게 아니죠. 몇 대인가요? 10대죠. 그렇죠? 그래서 이도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 하락은 기저 발전 설비 증가와 LNG 연료비 하락에 의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이는 첫 문단에서 첫 번째 문단 1문단에서 역시 해당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하나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번 갈게요.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오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은 고혈압과 당뇨를 유발할 수 있으니 조절하세요. 에이 의사 선생님도 술 담배 하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지금 어때요? 대화에서 오류를 펼치고 있죠. 성급한 일반화, 피장파장, 군중이 호소한다, 인신공격 이거는 바로 피장파장의 오류입니다. 피장파장의 오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서 서로 낫고 못함이 없다 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급한 일반화, 어때요? 제한된 증거를 기부한 의로 모두 다 그럴 거야 라고 성급하게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군중의 호소합니다. 군중 심리를 자극하여 논지를 받아들이게 하는 오류입니다. 인신공격의 오류는요. 주장하는 사람의 인품, 직업, 과거 정황을 트집잡아 비판하는 오류입니다. 나머지 오류도 한번 정리 잘 해주시고요. 저희는 15번으로 갑니다. 15번은요. 문단 상황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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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다라, 마, 바까지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문단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글의 흐름이 잘 연결될지 그 흐름을 바로잡아라, 순서 바로잡아라 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이럴 때는요. 가부터 해서요. 가나 저는 없으니까 쓸게요. 이렇게 해서 각각 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볼 것은 물론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지만 딱 봤을 때 가에서 세미나에 라고 이야기 시작하고 있죠. 나에서는 이번 기증은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의 앞에는 어떤 것을 기증했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를 봤더니 기술 세미나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 보면 어때요? 세미나와 기술 세미나 이쪽 이렇게 연결될 것 같고요. 라는요. 한편 한편이라고 한 거 보니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뒤에 한편이라고 해야 되겠죠. H공사는 회사 이름이 하나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말을 봤더니요. H공사는 H공사까지는 좋아요. 회사 이름 나왔어요. 5월 29일 이라는 힌트가 나왔습니다. 반은요. 또한 이라고 한 거 보니까 어떤 내용에 덧붙이는 내용이니까 앞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것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미나에 나온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술 세미나는 이런 거예요. 라고 했다라는 거 두 개 연결된다. 바에서는 또한 다음 날인 5월 30일 이라고 한 거 보니 아하 마 다음에 바가 이어지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질지 아니면 내용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우선 나라 바는요. 가장 앞으로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 다, 마 중에서 이 나머지 내용을 어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에 해당이 됩니다. H공사는요. 어때요? 도미니카 공화국에 전기차를 기증하게 됐고요. 라고 하면서 마가 시작이 됩니다. 마에서 무엇을 했다? 전기차 기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증은 이라고 하면서 마 다음에 나가 나와야 되겠죠. 마 다음에 나가 나와야 됩니다. 이번 기증은요. 라고 하면서 이번 기증에 대해 H공사는 앞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와야 되냐? 바로 다음 날 사건 또한 5월 30일 현지 시간 도미니카 공화국 CN이 국가에너지위원장을 비롯하여 정부 및 민간 70여 업체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관련 기술 세미나를 엠바하도르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라고 하면서 어때요? 바는요? 5월 30일 세미나 계책 소개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 세미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세미나는 기술 세미나로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 총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차 동향과 한국의 전기차 보급 정책 전기차 충전 기술 및 중남미 전기차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도미니카 공화국의 전기차 도입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하였다. 라고 하면서 기술 세미나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의도였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마 했고요. 나 했고요. 바 했고요. 다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세미나에 대한 소개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그렇죠. 세미나의 옷 도미니카 공화국 한 관계자는 한국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도미니카 공화국도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하루빨리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설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라고 하면서 세미나 참석 소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이제 앞으로의 전망 H공사는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에너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전기차 개발과 보급 확대에 주력할 것이며 정부의 목표인 203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을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전기차를 기증했고요. 그 다음 전기차 기증한 다음 세미나를 열게 됩니다. 세미나는 어떻게 어떤 세미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미나의 온 참석은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마지막 한편 H공사는 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마 뒤에 나가 연결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적절하겠네요. 그럼 잘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앞에 연결화가 나왔을 때는 이 친구들이 앞으로 올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내용과 연관 지을 때는요. 그 내용이 연관되는 가장 글의 문단 작은 문단의 끝부분과 그 다음 부분에 첫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줘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저희는 16번으로 넘어갈게요. 엘씨가 다음 기사문을 읽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가족의 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엘씨는 문서희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 등하는가 6남매를 성공적으로 키운 K씨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K씨 부부는 처음부터 집안에 책상 18개를 구해놓고 아이들이 보든 말든 거기서 책을 읽었다. K씨는 공부 습관을 들이는데 규칙적 학습이 열세라는 평범한 경험담을 강조했다. K씨는 아이들의 나이와 성향에 맞춰 공부 시간과 양을 함께 정했다. 계획에 무리가 없도록 했고 아이들은 자신이 정한 양을 해낼 수 있었다. 또한 K씨는 K씨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식사 같이 했고요. 매주 금요일 밤은 가족의 밤으로 TV를 함께 보며 의견을 나누었고 토요일 아침 식사 후에도 반드시 가족회의를 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아하 우리도 함께하는 시간을 갖자 라고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문서 이해 과정 중 어떤 단계에 해당이 되나요? 바로 4번이죠. 문서에서 이해한 목적 작성을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갈게요. 자 다음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업체의 자격 기준 변경에 대한 기사입니다. 기사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묻고 있네요. 자 서울시는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의 참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왜 강화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강화했느냐 봤더니요. 앞으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된다. 소지해야 된다. 지난해까지는 전기공사업 면허 없이도 보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안 됩니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선비인 만큼 무엇 때문에 안전 문제가 안전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준을 강화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사업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만 7991개가 설치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가 되었는데 하지만 이라고 이야기 반전을 꾀하네요. 하지만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도 사업에 참여해 왔는데 갑자기 전기공사업 면허를 작업 기준에 포함하면서 일부에서는 불만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네 마트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미니 태양광 가정제품에 가까웠는데 아무나 설치할 수 없는 설비로 기준이 바뀌면서 불편해졌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한다. 불편하다. 또한 태양광 설치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서울시는 면허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안전문제 등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으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대한 기준은 그대로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안전문제를 이유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업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맞고요. 베란다형 태양미니발전소,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는 2014년에 비해 2016년에 4배 이상 증가했나요? 네, 맞습니다. 2014년에는요. 1777, 근데요. 2016년에는요. 8311, 약 4배가 증가했네요. 맞고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업체 자격 기준 변경으로 일부에서는 태양광 설치에 대중화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에서는 불편하다라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죠. 지난해까지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어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업체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거는 3번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우리는 18번으로 갑니다. 18번은요. 스마트 그리드를 사용할 시 얻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라고 했네요. 자, 스마트 그리드를 사용할 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스마트 그리드랑 그럼 무엇일까요?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 토신, 기술, IT를 접목해 에너지 네트워크와 통신 네트워크가 합쳐진 지능형 전력망으로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 관련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차세대 전력망 사업이다라고 하고 있네요. 전력망을 디지털화 함으로써 소비자는 스마트 미터라는 개별 전력 관리 장치를 통해 전력의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가격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전력 시스템은 최대 수용량에 맞추어 예비율을 두고 일반적으로 예상 수요보다 15% 정도 많이 생산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연료를 확보하고 각종 발전 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버리는 전기량이 많아 에너지 효율도 떨어진다. 또한 석탄, 석유, 가스 등을 태우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도 늘어나게 되고요. 스마트 그리드는 에너지 효율 향상에 의해 에너지 낭비를 절감시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질 거고요. 그 다음 신재성 에너지에 바탕을 둔 분상 전원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감소시킬 거고요. 기존의 발전 설비에 들어가는 화석연료 사용 절감을 통해서 사용이 절감될 것이고요. 절감을 통해서 어때요? 지구 온난화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전기 예비율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선택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추가 자본이 줄어들 것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19번 갈게요. 다음 기사를 읽고 나눈 대화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신재성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신재성 에너지와 디지털 기기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에너지 휴일을 높이는 핵심으로 무엇? 직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네요. 직류 배전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이를 우리는 DC 배전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직류 배전을 DC 배전이라고 하는데요. DC 배전은 말 그대로 직류 부하에 직접적으로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쭉 내려와서요. 현재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공급되는 교류 전력을 내부에서 직류로 변환해 사용 중인데요. 미국 EPRI는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기가 차지하는 부하가 급증해 2020년에는 전체의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인터넷 데이트 센터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부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DC 배전에 대한 실증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전기 먹는 하바로 비유되는 IDC를 중심으로 소비 전력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최근에는요. 커뮤니티 범위의 실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가 단순히 DC 배전에 대한 경제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보다 진일보완 실증 연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엘 공사가요. 신기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DC 아일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DC 아일랜드가 무엇이냐. 진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26km 떨어진 서거차도에 조성되는 DC 아일랜드는 DC 배전망과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현재 서거차도에 있는 200kW급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가 구축되어 있으며 전기 카트용 DC 충전기, DC 가로등, DC 가전제품이 마련돼 DC 배전에 실증 연구를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아하 그래서 DC 아일랜드구나 라고 알 수 있겠네요. 쭉 내려왔어요. 엘 공사는 이와의 별개로 도심지 전력 다소비 빌딩에 DC 배전을 공급함으로써 여기에서 DC 아일랜드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심지에서도 테스트 중입니다. DC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고요. 또한 LG전자와 손잡고 DC 가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DC 배전이 보급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AC 중심의 법 제도 대한 검토 재정비는 물론 DC 전용 요금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DC 배전 의무화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아하 이런 내용인데요. 보기를 한번 볼까요? 먼저 A입니다. DC 아일랜드는 현재 전력 트렌드에 딱 알맞는 섬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유용할 것 같고요. 맞아. D존의 DC 배전의 경제성과 효율성만 검증하던 단계의 연구에서 나아가 섬 내에서는 DC 배전만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와 분석도 가능할 거야. B도 알맞고요. C. DC 아일랜드에서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카트, 가로 등 전자제품 사용하고 있나요? 외부? 아니죠. 그 안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D입니다. 별개로 도심지 전력을 다소비 빌딩에 DC 배전 공급하는 새로운 계획도 있으니 DC 배전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맞고요. E로 가봤더니요. 하지만 DC 배전의 보급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AC 중심의 법과 제도에 대한 검토 및 DC 전용 요금 제도로 마련돼야 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 언급하고 있네요. 그래서 적절한 거는 AB, DE 이 부분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19번에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20번 볼게요. 다음은 K은행에서 발급하고 있는 국제학생증 카드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A 사원이 해당 상품을 고객에게 설명할 경우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하나 볼까요? 1번입니다. 안내문에 해외 가맹점이 표시되지 않았으니, 명시되지 않았으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유의사항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현장시에서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서비스 두 번째에서도 보면요. 비자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2,400만여 해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정도만 나와 있고 어디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방문하라고 안내하면 좋을 것 같네요. 해외에서 비자 마크가 없는 곳에서는 국제학생증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없나요? 네, 그렇죠. 해외 직불카드 및 할인 서비스에서 비자 마크가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고요. 쭉 봤더니 네, 그럴 것 같네요. 그렇죠? 없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쭉 내려오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긴급의료지원서비스 봤더니요. 주요 서비스 밑에 부분에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긴급의료서비스는 한국어로도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면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 24개국 언어로 지원이 되며 한국어 서비스도 지원이 된다라고 안내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 마지막 국제학생증 체크카드는요. 국제학생증 체크카드는 수령 즉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면 국제학생증 체크카드는 수령 후 카드 등록을 해야만이 즉시 사용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함이라고 유의사항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마크가 없는 곳. 부착되어 있는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그랬으니 없는 곳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확인해야 될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하나 찾아주시면 되네요. 수령 즉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수령 후 카드 사용 등록을 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0번에 정답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1번부터 20번까지 10문제씩 나눠서 2시간에 거쳐서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이렇게 장문이 나왔을 때, 단문은 좀 쉬운데 장문, 5문단, 6문단이 넘어가는 장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긴 호흡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습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문단, 문단으로 나눠서 중요 낱말이라든가 주요 내용 간추린 다음에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글을 읽으면서 일치 불일치 문제 같은 것은 바로바로 와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런 독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만큼 연습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읽지 마시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있는지 없는지 꼭 찾아보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